군무원 토요일날 치러진 그 9급 시험 먼저 해설 강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뭐 총평은 제가 카페에 올리기도 했고 그 아마 학원 통해서도 배포가 됐을 텐데 좀 어려웠고요. 상반기 아마 국가직이랑 지방직 시험도 같이 뭐 풀어보거나 실제 응시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것보다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직보단 국가직이 조금 더 어려웠고 그 국가직보다 이 군무원 시험이 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엽적이기도 했고요. 자 1번부터 쭉 들어가자면 자 1번부터 보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 문제야 뭐 그래도 우리 종종 보던 선지들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1번 고위과실 있어야 되죠.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게 과태료 특성이고 1번 같은 경우는 뭐랑 비교해야 되느냐 과징금 그리고 과징금하고 치환될 수 있는 게 영업정지 가산세죠. 이런 것들은 고위과실이 있어야 아 그쵸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는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자주 빈출됐던 주제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비교 조문을 같이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해설지에도 실어놨는데 13조 보시면 1항 하나의 행위가 이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이거 1타 쌍피라는 얘기죠. 내가 술 먹고 풀악셀 밟으면서 신호위반까지 했다. 이러면 가장 중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13조 2항이죠. 만약에 이 이상의 행위가 경합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음주운전했다가 저녁 때 술 깨고 신호위반 또 했다라고 한다면 각각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한 금액 부과한다는 건 200짜리 500짜리 1타 쌍피했을 때 500을 때린다는 얘기고 각각 부과한다는 얘기. 경합할 때 각각 부과한다는 얘기는 200 플러스 500 해서 700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둘을 교묘하게 섞어놨으니까 자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헷갈려서 틀렸다고 한다면 평소 공부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기출 지문만 눈에 바를 게 아니라 다시 그 원문으로 돌아가야겠죠. 기본서나 아니면 개별퍼 조문특강 자료로 돌아가서 위아래 전체 체계를 확인하면서 아 이게 이 내용이고 저게 저 내용이니까 이 중에 일부 이게 나왔으니 다음엔 이것도 나올 수 있겠다. 같이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거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3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됐는데 그로부터 5년간 어쩌고 얘기가 나오면 소멸시효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행위가 종료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로부터 5년간 어쩌고 얘기가 나오면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간단히만 좀 설명드려보자면 자 위반 행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재 처분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데 이 위반 행위는 일단 종료일 위반인 게 시작일이 아니라 종료 시점 기준으로 봐서 그로부터 5년을 카운트하는데 그때 이 5년의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 형사에서 공소시효 비슷한 개념이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해놨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했으면 과태료 재판을 거쳐오고 안 했으면 그 자리에서 납부하면서 확정이란 게 과태료 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징수 내지는 집행 즉 쉽게 말해서 돈 걷는다는 얘기에요. 돈 걷는 문제가 남는데 이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징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이때 이 기간의 이름은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 가 되는 거고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보자면 이 5년의 기간 동안 뭔가 법이 개정돼서 가볍게 개정됐다. 뭔가 제재가 아니게 됐다 하면 예외적으로 이때 시점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건데 원칙은 이때죠. 자 그리고 이때도 5년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아예 제재 행위가 폐지됐대요. 과태료 이걸 부과 안 하기로 아예 법을 폐지해버렸대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징수를 면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마 4개년 기출도 그렇고 그 앞에 개별법 조문 특강 때도 그렇고 거의 뭐 한 5번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이의제기 며칠까지 할 수 있느냐 60일 이내에 할 수 있죠. 이것도 몇 번 기출됐었고 그렇다고는 효력 상실되고 효력 상실되니까 이때죠. 과태료 재판을 거쳐서 확정이 된다라는 거니까 항구수송 대상이 안되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간다. 자 2번 넘어갑니다. 2번 자 2번 보시면 2번은 조금 이제 표현을 꼬아놨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그 생각 들 거예요. 아니 내가 기출 지문에서 이런 정확한 이 표현은 본 적이 없는데 어 이건 어떻게 대비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기출 지문을 보고 내가 눈에 발라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탄탄히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 1번과 4번 선지는 아 그 얘기인가 싶으니까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거고 3번은 솔직히 조금 뭐랄까 아니 맞는 얘기긴 한데 그 아 그러니까 물론 틀린 얘기고 이게 이제 사법적 행위에는 적용된다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판례나 법조문이 막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걸 어떤 교수님 교과서에서 꼭 긁어야 되나 좀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 건데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 같은 경우는 법률 우위 원칙이랑 비교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법률이란 용어가 법률 유보는 보다 좁다 라고 하면서 불문법 관습법 같은 불문법 빠진댔어요. 빠진다는 얘기는 성문법에만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고 어쨌든 그 책꼬지에 꽂혔던 실제로 그 발간돼서 법조문 명문화된 것들은 전부 다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 개념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드렸으니까 2층 우리 기본강의 때 배운 용어로는 형식적 의미 법률 2층에 꽂힌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의외 유보 원칙이 적용 안 되니까 밑에 위임할 수도 있었잖아요. 책꼬지 1층에 꽂힌 애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위임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위임 받는 놈들이 당연히 행정입법이 위임을 받았으면 법규 명령이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법규에 만약에 위임이 됐다 그러면 조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의외 유보 원칙을 배우면서 1번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었던 거고 아무튼 행정법의 법원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법률 우위 원칙 같은 경우는 위와 달리 불문법도 포함이 됐었죠. 그리고 포함됐었고 그리고 불문법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방금 아까 1번에서 봤던 법규 명령이나 조례 같은 애들도 당연히 법률 우위 원칙 여기서는 법률의 개념은 더 넓게 보지만 어쨌든 좁게 보든 넓게 보든 간에 4번 법규 명령 조례 같은 애들은 당연히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조례에도 적용된다. 아예 대놓고 빈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가트였죠. 전라북도 조례가 가트에 위반됐다. 조례가 조약에 위반되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받던 사례가 있죠. 자 그리고 행정위법은요. 이거랑 맨날 비교해서 나오는 판례가 사인은 그 많은 말이긴 한데 1층에 있는 행정위법이 2층에 있는 조약이 위반되면 법률 우위 원칙 때문에 무효인 건 맞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대 중국 내지는 국제기구 대 국가의 구도로 우리가 WTO 분쟁 해결기구 가서 얘기해야 될 얘기인 거지 이거를 사인이 사인이 1층에 있는 행정위법이 2층에 있는 조약에 위반됐습니다. 무효은 많은 말이긴 한데 사인이 우리나라에 제기된 지방법원에 제기된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걸 주장할 수 없다. 이거 배웠었잖아요. 어쨌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 말 자체는 맞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본도 어쨌든 적용은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대한민국이랑 중국이랑 만약에 둘이 만약에 분쟁이 있어서 WTO 분쟁 해결기구 가가지고 야 니네 왜 조약에 그 위반되는 그 밑에 있는 행정위법 가지고 이를 반덤빙 부가처분을 했어. 라고 만약에 주장을 했다면 이거 자체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된다고 보셔야겠죠. 자 2번 올라가시면 이것도 이제 자주 봤던 문장이죠. 세 번째 줄 보시면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이다. 라고 하면 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라는 거니까 네 번째 줄에 있는 본질적 사항이랑 지금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유법원칙이 정돼서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기본권 제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기본권 제한이라 함은 기본권 실현 내지는 침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으로써 국민한테 뭔가 침익적인 작용을 크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침익적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중요한 사항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인 경우도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에 의한 규율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충분하다. 이런 표현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번은 그런 의미에서 두 문장이 상충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기본강의 때부터 강조했던 얘기고 3번 보시면 법률의원칙의 개념이죠. 법률의원칙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행정법 시간이니까 공적 작용 내지는 처분의 초점을 맞춰서 배우긴 하지만 사법적 행위도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조금 뭐랄까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해설에다가 관련 판례나 설명 좀 실어놨으니까 혹시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넘어갈게요. 3번 넘어가 보시면 1번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는 설권적 처분이고 특허죠. 이것도 여러 번 반복했었고 조합 설립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는 경우라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특허가 된 거고 안 하는 경우라면 사업 시행 인가가 특허 처분이 된다. 여러 번 반복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막판 동영이었나 봉투였나 그 주에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들고 왔던 그 필기 가지고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전제의 말로만 좀 썰을 풀어보자면 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수리, 통지 네 가지로 나뉘죠. 자 그리고 통지술이야 우리 맨날 보는 그 통지술이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 공증만 옛날에 한두 번씩 기출됐던 그 사례 그냥 키워드 찍먹하시면 된다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맨날 확인이랑 공증을 바꿔서 나온 경우가 많아서 그 사례를 정리해드렸고 여기 나와있는 친일, 반미적 행위자 어쩌고 어쩌고 이 국가기속 결정은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확인하는데 불구하니까 그 국가기속 결정을 해야만 비로소 어떤 권리무와 생겨나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의 의미죠. 3번 같은 경우도 몇 번, 한 두 번인가 기출됐었죠. 그래서 법의 법률에 의해서 가입자, 가입 자격이 이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새삼스럽게 통보한 거는 처분성이 없다. 원칙적인 통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4번이 이제 예외적인 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당금 납부의무 같은 이 통지는 분당금 납부의무라는 법적인 임무를 발생시키니까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한 1, 2, 3번 소거하시면 4번 답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4번 넘어가시면 넘어가시면 1번 또 조합 설립인가 또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 특허냐 아니냐를 물은 게 아니라 법원의 재판위에 취소가 됐다. 직권 취소, 재결 취소, 그 다음에 그 판결에 의한 취소 다 똑같습니다. 소급표가 있다. 기본 개념이죠. 4번도 아주아주 기본 개념입니다. 형성력이 발생하면 형성력이란 기본 개념이 뭡니까?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발생하는 효력이죠.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1번에서 봤다시피 자동으로 이 판결에 의해서 처분이 취소되기 때문에 피고는 굳이 방금 소송에서 졌죠. 하지만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이미 처분의 효력은 날라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취소 처분 따로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자 2번 올라가시면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죠. 기팔력과 달리 기속력은 원고 입장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눈 깔고 무릎 꿇으란 거잖아요. 그럼 피고한테 그 판결문 들고 가면 눈 깔고 무릎 꿇어야 된대. 왜냐? 졌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힘을 기속력이라 하는 건데 당연히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졌다 해서 무조건 눈 까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방금 재판에서 혼낸 범위 내에서만 눈 깔고 무릎 꿇어야겠죠. 그러니까 판결의 주문만 읽는 게 아니라 이유까지 전부 다 세세히 읽고 그 범위 내에서만 내가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법 사유라는 게 판결의 이유라는 뜻이고요. 기팔력과 다르다. 정리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고 3번 보시면 자 어떤 징계를 때렸는데 그 징계 사유 이거 위법하다는 이유로 방금 재판 때 혼났대요. 자 그럼 기속력 때문에 그 징계 사유는 지금 방금 크게 혼났으니까 그 징계 사유에 의해서는 더 이상 똑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방금 판사님이 그 사유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동일한 사유를 또 내세워가지고 또 징계 처분했대요. 이거는 기속력 위반이겠죠. 기속력 형성력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셨으면 1, 2, 3, 4번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자 5번 내려갑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딱 우리 특강 때 2시간으로 끝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핫한 분야지만 출제 비중이 딱 이따위밖에 안 돼요. 25분의 1 될까 말까죠. 이번에 통으로 나온 것도 사실 조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딱 보시면 허드슴 나오죠. 조문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인 거 던져버리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내가 다른 거 다 조문 다 외웠어야 된구나.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비중을 정해서 아 이 정도 25분의 1만 내가 투자하고 맞추면 맞춘 거고 아니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반면 고사 삼아서 갑자기 공부량 확장하시면 다른 중요한 총론 내용이 다 날라가요.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는 거. 자 라는 거고 이거는 해설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치사하게 나왔습니다. 3번은 알려야 되는 대상이 정보 주체가 아니라는 거 이 정도가 나왔고요. 뭐 더 설명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6번 넘어가시면 한고 소송의 소위 이익인데 1번 같은 경우도 아주 자주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그 그 찍기 특강이었죠. 그 딱 일주일 전에 토요일날 했던 특강에서도 다뤘었었고 자 정리하자면 일단 영업정지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2개월짜리 영업정지인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2개월 영업정지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영업이 재개가 됐겠죠. 원칙 소위 없다. 그런데 지금 법령이 보니까 이거 지금 1회차 영업정지 당한 게 전과로 남아가지고 평생 내 발목을 잡는데요. 무슨 얘기죠?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1회차 전과가 기록이 돼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이번에 2개월 영업정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4개월 영업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영업 취소가 된다는 거죠. 가중적 제재를 두드려 맞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가중적 제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은 재개 됐을지 몰라도 이 전과를 지워달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소송은 계속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외에 소이익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군모에서 어디까지 모르느냐 발목을 잡긴 잡는데 법령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1년에 2번 이상 걸려야 가중된대요. 그 얘기는 즉슨 내가 연초에 걸렸을 땐 연말까지 조용히 자속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발목을 안 잡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1년에 2번 이상 걸렸을 때만 가중이 되니까 내년에 한 번 더 걸린 건 가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1년이 이미 지나갔어. 그걸 우리 판례에서 뭐라 표현하느냐 실제로 가중된 우려가 없어졌다 표현하죠. 그때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나왔었죠. 이번에 예외를 물은 겁니다. 자 2번 넘어가시면 이건 권리보호의 필요성 소이익을 달리 표현한 거고요. 사실 이거는 헌법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일반론입니다. 읽어보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넘어가시면 3번도 아주 자주 다뤘었죠. 우리 제 커리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맨날 그 판례 이름 제 마음대로 붙이잖아요. 외우기 쉽게 인권탄압 교도소장 이라 그래서 1번 일단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번 이거 접견 제한하고 접견 때 교도관 자꾸 참여시킨 거 권력적 사실행으로서 처분성이 있다. 근데 권력적 사실행의 특성상 원래는 소이익이 없어야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반복될 위험성 플러스 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왜냐 인권탄압 교도소장이니까 이거 2번 접견으로 안 끝난다는 거지. 다음에도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하니까 소이익 있다라고 봤었고 이때 방금 내가 접견할 때 괴롭혔던 A라는 제소자와 이 교도소장 둘 사이에서 계속 반복될 위험성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이 인권탄압 교도소장과 다른 제소자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반복 위험성을 의미하느냐 후자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항상 같이 정리했었죠. 한 번도 뒤에 거 뒤에 거 따로 정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 습관이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나는 이거 생소한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어? 그 앞에 권력적 사실은행으로서 소이익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이 질문은 생소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공부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공부 지능이나 무슨 공부량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공부 습관이 부족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전체 체계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게 나왔으니 나중에 나머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항상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러려면 문제를 맨날 맨날 풀 때도 기본서로 돌아와서 단곤화를 하고 기본서를 막판에 전체적으로 회독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넘어갑니다. 4번도 원칙적인 얘기죠. 아니 소송 진행하다가 행정청이 저번에 국가직의 기출이었죠. 소송 중에도 직권 취소 가능해요. 하자치유와 달리 직권 취소했다는 얘기는 이미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까 4번에 1번에서 봤다시피 취소됐으면 소급해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소이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겠죠. 그 예외가 3번이고요. 반복될 위험성 법정 예매 필요성 넘어갑니다. 7번 가시고 자 7번 넘어가시면 개인적으로 2번 선지는 글쎄 이 문장의 출처가 정확히 어딜까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갸우뚱합니다. 근데 출제의도를 좀 헤아려 보자면 솔직히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선지는 아닌데 헤아려 보자면 국회의 입법의 전속상이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야 국회야 이건 너네가 좀 정하지 그래 라고 정해놓은 거 대표적인 사례가 해설에 적어놓은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조세의 뭐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라고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유보 원칙 파트에서 배운 거 생각나십니까? 조세라 그래서 웬만하면 중요하게 취급은 하죠. 종목, 세율 그리고 스스로 신고민 납부해야 될 의무 중요사항으로서 의회 유보 원칙 적용된다 라고 배웠지만 하지만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결국 돈을 걷는 그냥 방식의 문제니까 중요사항 아니라고 봤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나 헌재가 해석 실제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에 관련된 것이다. 헌법에서 분명히 국회가 정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인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서 이건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규 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라는 표현 오로지 법률로만 규율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틀린 걸로 이제 출제한 게 이번 출제위원들의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긴 한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자기 언어로 이렇게 좀 바꿔서 냈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좀 듭니다. 그 판례를 직접 출제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해야 되잖아요. 판례 문장을 가지고 딱 내야 다툼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끼리 이거 문제가 있네 없네 할 때도 아 이 판례로 모티브로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겠구나 이렇게 질서 교통정리가 되는데 조금 그렇긴 합니다. 자 그리고 1번 이건 이제 헌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판례인데요. 1번 3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위임을 하려고 하면 포괄 위임이 금지가 되죠. 포괄 위임이 금지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구체적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명확하다는 게 이제 케바케잖아요. 사안마다 다를 수 그 명확성이 어느 정도 요구됐냐는 케바케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막 규율 대상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거라면 명확성이 조금 완화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포괄 위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성이 조금 다른 것보다 덜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3번 보시면 죄형 법정주의 얘기죠. 그래서 형사처벌 누구 감빵 보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명확하게 명확성이 정도가 보다 많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 3번은 헌법 시간에 좀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자 4번 내려가시면 이거는 이제 막판에 한 번 또 정리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법률에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놈한테 하나 위임을 하고 얘가 자기가 규정하면 되는데 그걸 동생한테 또 짬처리 시킨 거야. 재위임을 시킨 거죠. 자 내리고 내리고 두 번 이루어졌다 뿐이지 우리가 아는 논리랑 똑같아요. 일단 위임할 땐 뭐다? 방금 배웠던 거 포괄 위임이 금지 돼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포괄 위임 금지된다 그래서 100%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 규정 다 규정해버리면 다 위임할 때 구체적 명확하게 다 다 하나하나 알려줘가면서 위임을 하면 포괄 위임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동생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여기 뭐야 저기 콩나물 사러 뭐 2천원을 꺼낸 다음에 다섯 포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가서 아줌마한테 인사드리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다 코칭해준다는 얘기인데 포괄 위임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구체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을 해버리면 사실 심부름 시키는 의미가 없어 포괄 포괄 위임이 안되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임을 할 때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버리면 애초 위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절충선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그 절충선을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점에 대해서 판례가 지금 기준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릴 때는 뭐라고 하느냐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기본 사항만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밑에서 아 뭐가 위임이 되겠구나 대강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지금 출제된 건 이제 재위임할 때인데 사실 논리는 똑같은데 표현만 달라요 그래서 읽어보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거 지금 포괄 위임이죠 그러니까 금지되고 다만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느냐 대강 정하고 특정 사항 범위를 정해서 밑에다가 위임을 해야 된다 모든 걸 다 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얘기죠 자 내려갑니다 8번 가시면 8번 가시면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이고 1번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죠 법조문 즉 우리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법조문은 아무튼 법률이든 법규명령이든 조례든 뭐든 상관없어요 법조문이면 전부 다 나무고 나무 자체는 통째로 뜯어서 법정으로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상적격이 없다 원칙이죠 그럼 뭘 갖고 들어가야 되냐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 이 법조문의 근거에서 발령된 처분을 우리가 대상적격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갖고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1번이 원칙론을 맞는 얘기인데 만약에 처분적 법규명령이다 처분적 고시다 조례다 얘기 나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2번 넘어가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래요 근데 부령이 그럼 위임을 안 받은 거죠 근데 지가 정했대요 위임범위 벗어났으니까 무효겠죠 무효겠죠 자 혹시라도 어 뭐야 처분요건을 법률에서 정했는데 부령에서 임의로 변경 변경한 거니까 무효까지는 안 보고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꼼꼼하지 못한 거죠 그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키워드가 항상 뭐랬어요 처분요건 법률 처분요건 부령변경 근데 여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풀면 안 되는 거였죠 자 우리 3번 이것도 이제 막판 봉투모의고사인가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위임을 하려면 아까 여기서 나왔던 키워드를 다 적용을 해서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야 나 밑에 얘한테 위임한다 라고 위에 규정을 두면 충분한 거지 밑에서 야 나 위에 어디에서 내가 지금 위임한 거 내가 받아 먹는 거다 밑에서까지 그렇게 규정할 필요 없다 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위에서 위임 규정 내가 2번에 밑에 있는 하위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부령이나 총리령한테 내가 위임합니다 위에서 잘 규정하면 되는 거지 밑에서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는데 어디서 내려왔는지는 규정할 필요 없다 라고 한번 정리했었고 4번 보시면 자 이것도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처음에 위임의 근거가 없었대 그럼 이거 무효겠죠 그런데 나중에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생기면 유효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그때부터죠 처음부터가 아니다 소고표가 없다 여러 번 반복했었고요 아무튼 여기 유효가 될 수 있냐 없냐만 싱겁게 물었죠 근데 보통은 그때부터냐 처음부터냐 여기까지 묻는 게 보통 이제 통상적인 출제죠 자 9번 넘어갑니다 9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자발적인 협조하는 경우는 이거 이제 개별법 조문특강 때 다뤘는데 솔직히 말해서 1번 같은 조문을 이렇게 그 하나 그냥 택 던져버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조사기본법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고법에 의해서 1번을 골라내는 게 사실 평범한 수험생의 어쨌든 수준이 아니었을까 1번을 그냥 탁 골라내는 건 이건 강사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1번은 한번 해설을 읽어보시고요 자 2번 보시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근데 무작정 들어가서 과세자료 수집하고 그 뭐야 세금 때려버렸대요 아이고 당연히 위법하겠죠 이게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4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무조사라는 자료수집의 절차 이거 수단이죠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얘가 진짜로 탈세를 했더라도 과세처분도 그냥 무조건 위법하게 된다 뭐랑 똑같냐 채혈 음주운전하려고 피를 뽑아 그 자료수집하는 절차죠 수단이죠 근데 이게 뭔가 위법하다면 아무리 얘가 술을 많이 마셔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취소하고 정지하는 거 이거 위법하게 된다 똑같이 배웠었죠 그래서 2번 4번 똑같은 얘기고 3번 보시면 이것도 자주 다뤘습니다 마지막 특강 때도 봤고 세무조사 결정이죠 세무조사 결정 원래는 자 공매 결정이랑 비교해보면 중간 단계에서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뭐 결정하는 것들은 처분성이 없어야 되는데 세무조사 결정은 어때요 세무조사 결정을 통해서 세무조사로 나아가고 과세 처분으로 나아가죠 근데 보통 과세 처분은 이미 세금 두드려 맞고 낸 상태에서 다툰 거니까 너무 늦어 세무조사는 권력적 사실이니까 소송 갖고 가면 소이익 없어서 각하가 돼 그러니까 어거지로 앞에서 당겨져서 세무조사 결정 단계에서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부여한다 몇 번 반복했던 얘기고요 자 10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번 같은 경우는 2, 3, 4번은 잘 제끼고 1번을 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 해서 그냥 좀 찝찝하게 1번 찍었으면 사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수험생이고 1번 완벽하게 푸셨으면 뭐 그거 또한 축하드릴 일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0번 넘어가시면 10번의 1번도 자주 봤었죠 이것도 그림으로 제가 외워달라 했어요 이의신청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행정심판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한데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 다 달라지죠 그래서 그 그림 보고 한 번에 외워달라 그래서 처음 이의신청 갈 때는 30일이죠 근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 받고 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90일이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거 뭔 얘기예요 이의신청이 이미 절차라는 얘기죠 하든 말든 행정심판 행정소송 갈 수 있다 그리고 4번 이것도 당연히 얘기죠 김대현 행정법 시간에 배운 것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없던 부서 부처 배정받았을 때 거기서 특별히 보는 개별법, 특별법보다 후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한 법규 먼저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서 만약에 정한 게 없으면 우리 수험생 때 배웠던 거 행정법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유일한 예외가 국가직 때 나왔었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려고 제정된 법률이다 과태료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제정하고 그 아무데서나 막 동네마다 다르게 실행하니까 2008년에 모든 걸 통일하려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출범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다른 법이 충돌하면 이 법을 더 우선시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기본 이론을 잘 듣고 응용을 하셨어야 돼요 정확히 이런 표현을 쓰는 판례나 법정은 없는데 자 행정기본법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컨트롤 F 치고 여러분 행정기본법 인터넷에 검색한 다음에 컨트롤 F 누르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면 나오는 게 4개 있댔죠 그 중에 하나 일단 불러드리면 1번 자동적 처분 2번 인허가 의제 3번 과징금 지금 나오는 거 4번 행정강제 자 과징금이란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때 무슨 맥락으로 설명드렸었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본법에 일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 지금 불러드린 4가지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려면 개별법에도 별도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설명드렸죠 자 이 지금 설명의 전제는 뭐예요 행정기본법에 일반 규정이 있고 이것도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과징금을 떼려면 추가적으로 법적 근거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행정기본법에 과징금 규정이 있는 거고 적용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과징금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거고요 과태료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아무튼 과징금 부분이 완전히 틀렸다 라는 거죠 자 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 2, 4번 보면은 제가 보니까 출제위원이 자 7번에 2번도 그렇고 출제위원이 조금 뭐랄까 자기 언어로 이렇게 응용해서 표현을 바꿔서 표현한 거는 영어로 패러프리징이라 하죠 그렇게 해서 표현한 거는 정답 선지로 나오긴 하는데 약간 본인도 살짝 미안한 탓인지 뭐 정확한 심리생활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지문을 좀 평이하게 빈출된 걸로 주면서 소고해서 골라내도록 시켜요 그래서 항상 현장 연습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동영 푸시면서 연습은 돼 있었겠지만 현장에서는 뭐든 지금 100 지문 나왔죠 100개 지문 5X 푸는 게 아니다 100개 지문을 다 정확히 정호 판단을 해야 100점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지선다 문제다 보니까 소고해서 적당히 풀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여전히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그런 연습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11번 넘어갑니다 11번 넘어가시면 자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인데 행정법에서 손해배상 하면 뭐 얘기 나올 게 딱 국가배상 뿐이죠 자 1번 보시면 자 이것도 여러번 강조했었죠 재방이 뭐만 넘고 있으면 돼요 계획 홍수위만 넘고 있으면 돼요 홍수위만 넘으면 되는 거지 무슨 여유고 확보 필요 없다 이것도 한 3번은 나온 것 같아요 자 2번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막판 특강 때 했었죠 자 국가배상 얘기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일을 시켰대요 위임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공식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그려드려 봅시다 그림 딱 보면 생각나실 거예요 준 놈 제가 아예 그냥 조금 뭐랄까 못 배운 놈 티내면서 막 이렇게 용어를 막 썼었죠 위민 수위민일 텐데 국가가 지자체한테 줄 수도 있고 지자체가 국가한테 줄 수도 있고 지자체가 지자체한테 줄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 판례를 다 외운 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이 수험적인 왁구에다 넣고 그냥 돌려버리자고 했었죠 그래서 2조 5조에 따른 책임은 요 놈들은 사무 귀속 주체라고도 하고 6조에 따른 책임은 요쪽에다 쓰고 그래서 얘를 비용 부담자라고 쓰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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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얘기냐면 자 일단 일을 준 놈이 준 놈한테 원래 사무가 귀속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가 처음에 갖고 있었겠지 그 놈이 2조 또는 5조 여러분 사례를 읽고 어? 뭔가 영조물 설치 관리면 5조고 그게 아니면 2조로 넣으시면 돼요 아무튼 준 놈이 2조 또는 5조에 따라 사무 귀속 주체로서 책임을 진다 자 그리고 원래 심부름 시킨 놈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6조 비용 부담자로서 6조 책임도 지는데 어느 놈까지 그 돈을 실제로 받아서 마지막 단계에서 지출하는 일을 받은 놈 심부름 받은 놈이 나중에 콩나물 사면서 내 주머니에서 2천원 주잖아요 물론 2천원 내가 받은 돈이긴 하지만 얘도 비용 부담자로 봐서 얘도 6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자 그러면은 누가 준 놈이고 누가 받은 놈인지 보시면 돼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공세를 대행하고 있었대요 뭔 얘기죠? 국토해양부 장관 국가 소속이죠? 이 놈이 받은 놈이라는 얘기 자 근데 보니까 지방하천이래요 지방하천은 원래 누구 거겠어요? 당연히 지자체 거겠지 지자체 여기다 놓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 몇 조에 따른 책임? 5조에 따른 책임 물론 6조도 되긴 한데 주로 준 놈은 2조냐 5조냐 묻는데 하천 얘기니까 5조겠죠? 그러니까 5조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맞는 얘기죠 자 왓고갓고 푸는 거고요 자 3번은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4번 먼저 봅시다 배상심의위원회 어쩌고는 자 두 가지였죠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임의적 절차다 읽어보시면 동의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뭔가 배상결정을 받았어도 내가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아 그럼 구속력이 없으니까 동의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냥 민사소설으로 넘어가서 더 큰 금액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3번이 이제 민법 얘기인데요 살짝 그러니까 3번을 꼭 이렇게 내면서 출제문이 조금 뭔가 자기표현으로 내면서 나머지를 조금 그래도 빈출된 걸로 줘서 소거하게 만드는 게 군무원 시험 2번 2번 구급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2조에 따른 사안에 따라서는 자 보세요 영조물 설치 관리를 못해서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가 발생하면 5조에 따른 책임 발생하죠 피해자 입장에서 5조에 따른 지금 국가배상청구원 들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하천을 제대로 관리 못했는데 관리를 못하는데 공무원이 막 와가지고 그 하천 관리함이 있어서 뭔가 고위과실론이나 위반행위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럼 2조에 따른 책임도 같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 두 개 청구권을 동시에 들고 있게 된다는 거고 두 개를 선택해서 아무거나 실제 입은 손해범위 내에서 다 그냥 행사에서 받으면 된다는 게 민법에서 배우는 청구권 경합 개념입니다 그거를 3번에서 굳이 낸 거고 좀 생소하죠 그래서 1, 2, 4번을 소고해서 한번 3번 맞춰보겠니 이런 출제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민법상 청구권 경합인데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 1, 2, 4번 갖고 제껴서 풀라는 의도처럼 보이고요 자 12번 넘어가시면 1번 자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죠 집행정지 임시 처분은 처음 행정시판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고 얘네랑 비교된 게 이미 행정시판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처분이 뭐 이행이냐 불이행이냐 따져서 불이행이면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게 간접 강제와 직접 처분이었죠 얘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권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다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직권으로 할 수 없죠 2번 이것도 조문이 있는 건데 우리 기본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짚고 넘어갔었죠 간접 강제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청군이 불복한다는 거 뭔 얘기입니까 간접 강제 안 해주기로 했다는 얘기죠 간접 강제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는 얘기죠 이거를 방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시켰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다시 이거 받아달라고 신청한 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행정소송 제기해야 된다 기출해서 한두 번 봤었던 것 같고요 3번 보시면 직접 처분이라고 하면 재처분의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재처분의무가 어떤 재결로 인해 발생을 했어야 되느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처분 명령 재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분 명령 재결은 의무의행 심판 청구를 했다가 인용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재결이고 의무의행 심판은 뭐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답답이 들이죠 거부 처분과 부작위입니다 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3번도 맞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테고요 4번 보시면 4번은 이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 법 좀은 몰라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자 직접 처분은 뭐죠 간접 강제는 네가 할 때까지 월 500 때리는 거죠 근데 직접 처분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해버린다고요 해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방금 처분 명령 제기를 나왔는데 그 뭐야 재처분임은 이행 안 했나 보죠 그래서 직접 처분을 해버렸대요 직접 지가 처분을 했대 자 그럼 끝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읽어봅시다 그 사실 통보에 대한 건 맞겠죠 근데 행정청은 그 직접 처분 취지에 따라 처분을 왜 또 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도 행정청이 안 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해버렸는데 행정청이 뭘 또 해요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처분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1, 2, 3번 다 제끼고 나면 4번이 남긴 한데 4번이 정확히 법점을 내가 외우고 있진 않지만 상황 자체가 이상한데 그럼 더더욱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푸셨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13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2번에서 왜 이렇게까지 그 푸는 어떻게 푸었어야 되는지 강조를 하냐면 시험장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소고를 했어야 된다 하면서 현실적인 이렇게 푸어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다음 시험을 한 번 더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부 이거 틀렸다 해서 갑자기 공부량을 극단적으로 확장시키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공부방 그대로 고수하시면 되는 거고 공부 방식이나 공부 습관만 좀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갑자기 이거 이렇게 나왔고 내가 틀렸다 그래서 조문 다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상한 극약 처방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꾸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13번 넘어갈게요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 동그라미 쳤죠 13번 1번 보시면 한 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두 번째 줄 뭐뭐 행위를 중단하래요 중단하래요 중단하라는 건 뭐죠? 금지 임무를 부과했다는 거고 부작위를 하라는 거죠 부작위 임무죠 이게 뭐랑 똑같나요? 장례식장 사용중지 임무 부과했는데 지금 불이행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라고 한다면 우리 장례식장 사용중지 임무 부작위 임무의 대표적인 사례죠 대집행 됐나요?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에서 대집행을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 자기 임무가 아니니까 자 2번 2번은 설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인도, 퇴거, 점유의점, 명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집행 대상 될 수 없다 3번 대집행 실행 완료됐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당탕탕 3일 컷이죠 권력적 사실행이고 처분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조문도 있죠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실제로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대상적격은 인정되지만 소이익이 부정되겠죠 그러니까 각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집행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스킵하고 뭘 바로 가면 돼요? 얘의 위법 여부를 선결문제에 삼아서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를 하면 되고 이때 얘가 취소사유든지 무효사유든지를 불문하고 민사법원에서 인용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취소 재결을 받아야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4번 보시면 이거는 이건 틀리면 반성해야 됩니다 지방직 6월에 나온 걸 그대로 출제했죠 그리고 이거 특강 때도 두 번 다뤘죠 그러니까 한 장의 문서로 할 수 있다 이거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넘어갑시다 14번 1번 1번 시군조합의 설립 이거 뭐 합동행이다 뭐 이렇게 해설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 특강 때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공법상 계약 나오면 뭘 주구장창 반복했죠? 여러분 학원 강사로서 일단은 4번부터 4번부터 봅시다 대법관들은 학원 강사가 아니니까 뭐가 공법상 계약이고 뭐가 이제 뭐가 공법상 계약이 해지고 뭐가 행정처분이냐 라는 거를 이렇게 딱딱 정리를 안 해줘요 그냥 케바케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살펴보겠다 라고 해서 4번 단정할 수 없고 그때그때 살펴보겠다 라고 얘기지만 학원 강사인 저는 어떻게 설명했죠? 공법상 계약은 수험생 입장에서 계약직 전문지 공무원 채용 계약 중소기업 정보와 어쩌고 어쩌고 안 나오면 전부 다 공법상 계약 아니다 이렇게 보냈죠? 1번 그 두 개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공법상 계약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하지 이제 앞으로 쏟아질 강사들 해설을 보면 뭐 합동행위 해가지고 뭐 대립하는 의사가 뭐 어쩌고 하면서 합동행위랑 다른 법률행위 종류 막 나열할 텐데 아니 물론 이제는 여력이 되면 그거 알아줘야지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다고요 공부 범위를 갑자기 합동행위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혹시 다시 한번 하신다 하더라도 자 2번은 하... 뭐 이게 판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계약이고 계약은 어디서 많이 이루어져요? 사법적인 영역 우리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거기서 고도의 법리가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민법 영역에서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따로 뭔가 법리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좀 빌려오자는 게 일반적인 이해지만 판례가 명시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뭐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그래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법학 과목 같은 경우는 과로 안에 떡하니 지금 발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고 해놓고 판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뱉지 않은 표현을 내는 게 어... 맞나 하는 조금 의문은 있는데요 뭐 그거야 뭐 제가 뭐 출제의원한테 뭐 뭐 출제의원이 그렇게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3번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죠 그걸 해지 안 됐으니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라 그러면 보아군행이 무조건 그려라 보아군행이 대가리와 꼬리 즉 계약의 체결과 해지와 관련된 문제는 처분이 아니니까 탕사자 소송 가야 되고 행정 절차 적용 안 된다 근데 보아군행이 등쪽 보수사감 등 징계 처분 한참 내가 일하고 있는데 징계 처분 두드려 맞았다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징계 처분이고 항구소송 가야 되고 행정 절차 지켜야 된다 정리했었죠 해지니까 항구소송 제기할 수 없다 라는 거고요 자 15번 넘어갑니다 15번 행정상 신뢰보험 원칙 뭐 1번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면 한 걸로 볼 수 없다 뭐 좀 지엽적인 암기 사항이었고요 넘어가시면 2번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된다고 한다 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 뭐 곁다리로 이런 표현을 한번 스쳐 지나가는 표현으로 한번 설치한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맞는 선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3번 보시면 사정변경 얘기죠 사정변경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한계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사정변경이니까 별다른 취소 조치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라는 거고 4번이 이제 딱 봐도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 자 이거 이제 정확히 어떤 판례를 모티브로 했는지는 조금 이제 저도 아리송하긴 한데 뭐 여러가지 떠올려 볼 수 있죠 여러가지 떠올려 볼 수 있죠 일단 대충 질문하면 대충 답변 돌아올 텐데 그 중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밝히지 않고 뭔가 내가 질의했다가 돌아온 답변을 믿는 건 공적 견해 표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다른 여러가지 그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 뭐 그 지종수 팀장님 병무청장 민원팀장 사례를 끌어와도 되고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판례는 얼마든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앞에 내용은 맞는 얘기죠 명시적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에 국화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뭐 비과세 관행 그 다음에 뭐 뭐 20년 동안 뭐 비과세 안 했고 뭐 20년 동안 어떤 행정처분을 안 했고 이때 실권의 범위 발생하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거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앞에는 맞는 얘기고요 뒤에 거가 뭐 이제 틀렸다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쉽게 잡아낼 수 있었겠죠 자 1, 2번이 뭐 뭐 조금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3번은 워낙 빈출이고 4번 딱 보면 조금 명확한 선지이기 때문에 뭐 답 골라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16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딱 다른 게 이거예요 국가직 지방직은 제가 당일날 그냥 시험지 전달받으면은 가다 번 바로바로 배포하잖아요 국가직 지방직은 느낌이 어땠냐면 딱 보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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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답이 다다닥 나와요 그리고 아 이거 내 기본서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이게 딱딱딱 떠올라 근데 군무원은 아닌 선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다 번 배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어땠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렵게 느꼈을만 하다라는 거죠 자 16번에 1번 뭐 소멸시효 중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줄 그냥 당사자냐 항고냐 라는 거는 우리 몇 번 연습했었죠 그 소송 제목 이름의 타이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행정소송의 세계에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인데 객관소송은 뭐 그냥 우리 그냥 의의만 아시면 되는 거고 주관소송이 중요한데 결국 항고냐 당사자냐 이 구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생판 모르는 이름의 소송이 지금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자 이런 거죠 항고소송은 취의무부잖아요 취의무는 100%죠 처분의 효력을 날려달라 이런 표현 이런 소송이고 그러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뭔가 하고 있죠 물론 재결도 들어가긴 한데 뭐 아무튼 처분 플러스의 재결 재결은 원처분주의하에서 거의 대상 안되니까 아무튼 처분을 취소해달라 처분 무효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고 소송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될 거고 부작위법 항인소송은 뭐 부작위 말 그대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명백하죠 공법적 법률관계인데 근데 방금 봤던 취의무부에 딱 들어맞지 않아 그럼 공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니까 이 틀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얘는 뭐 그냥 제껴버리고 취의무부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다 어디로 우겨넣으면 돼요 당사자로 우겨넣으면 되는 거지 다 다시 돌아옵시다 세무제출 조세 채권 존재 확인해소래요 채권이 있냐 없냐래요 자 이거는 취무부에 들어갈 수가 없죠 처분을 효력을 소멸시켜달라 취무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시켜달라 이게 부작위 위법항인소송 근데 그게 아니니까 당사자로 그냥 밀어넣으시면 돼요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번 보시면 또 나왔죠 공법상 계약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13원에 나온 얘기인데 또 나오고 있죠 실입 어쩌고 보니까 계약직 전문제 공무원 채용계약이 있고 위촉기간 만료 재위촉 어쩌고 보니까 지금 얘를 자르냐 마르냐고 마느냐고 이때는 해지가 처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당사조선 가야 된다 그리고 3번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 두 개 비교하랬죠 기본서 가면 떡하니 비교가 돼 있고 민주화운동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심의위원회의 결정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비로소 내가 보상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항구소송 가야 되고 광주민주화는 필요가 없죠 법에 이미 다 나무익기마냥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일어난 사건인지 다 법률관계가 확정돼 있으니까 이때는 처분청의 처분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광주민주화에 의견하면 항구소송으로 가야 죄송합니다 당사조선 가야 되고 3번처럼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민주화니까 항구소송 가야 된다 그리고 4번도 막판에서 여러 번 정리했습니다 돈 달라는 소송인데 일단 예외적 민사가 아니야 국가변상청구나 아니면 부당인들 반환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웬만하면 당사자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공무원이 퇴직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를 따져야겠죠 소험적으로 1단계 2단계 어떻게 구분하느냐 키워드 인염냐죠 키워드는 법령계정 미지급 차액 감액입니다 자 근데 읽어보면 자 여기 보시면 법령계정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법령의 계정 사실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는 거고 있으면 2단계로 가서 당사조선 가는 거고 만약에 키워드가 없으면 거부처분에 대한 항구소송 가는 겁니다 근데 있으니까 행정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고 당사조선으로 가야겠죠 네 1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4개년 기출에서 이거랑 그 비교 선지까지 앞뒤로 연결해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이라는 표현과 승강장 대학 대합실 등 시설에 하자 이런 표현 나올 때를 여러분들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철도 운행 사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 우리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KTX 탈 때 물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행하진 않지만 어쨌든 처음에 예매를 할 때 약관이 뜨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여객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개떡같이 이행해서 뭔가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경제 작용에서 뭔가 사고가 난 거니까 국가배상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고 만약에 대합실 승강장 시설을 똑바로 관리 못해서 뭔가 부서졌는데 그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뭐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근데 그중에 철도 운행 사업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사경제 작용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 행정지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도면 임의적인 지도 권고 조언이죠 따로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배상 책임 성립 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제가 설명드렸죠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건 맞고 그 이유는 상당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건은 충족이 되느냐 직무행위 요건은 충족이 되고 공적인 작용 안에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인데 비권력적 작용의 행정지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무행위로서 어쨌든 행정지도는 직무행위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국가배상 책임 상당 인과관계 요건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3번은 기팔력 얘기죠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인되었다 취소 판결이 나왔거나 아니면 사정 판결이 나왔을 때도 똑같아요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기팔력까지 발생을 해 그럼 후소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배상 청구 제기하면 기팔력이 미쳐서 곧바로 여기서도 인용될 거냐 인용될 수는 있는 거 맞지만 여기서 확정된 건 처분의 위법성이고 여기서 얘기한 건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 개인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그러니까 곧바로 인정된다는 표현은 틀렸다 즉 기팔력이 미친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4번 보시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책임 안 지겠죠 면책되고 국가가 국가배상 책임져야 되는데 어보보보 하다가 현장에서 내가 물어줬다라고 한다면 피해자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줬다 뺏긴 안 되고 국가한테 구상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판례가 좀 어렵게 이 상황을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타인이라면 국가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거니까 국가한테 구상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4개년까지 필수 커리 따라오면서 단권화 꼼꼼하게 하셨다면 기출된 거니까 군무원 기출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 18번 넘어오시면 1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개법 원칙 10일 이내입니다 20일 아니에요 최장 20일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었던 거고 2번 넘어가시면 이것도 빈출이죠 호기심 천국이다 그러니까 원고적격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 거의 요구하지도 않고 소이익도 거의 부정이 안 돼요 그래서 거부당했으면 그거 자체로 원고적격은 그냥 인정되는 겁니다 3번 보시면 임의적 전치주의죠 이의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따로 언급 없으면 다 임의적 절차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고 4번도 빈출이죠 원본에 한정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다만 직무상 작성 취득은 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업무 시간에 카톡 친구랑 주고받았는데 이것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직무상 관리되고 있는 거면 원본이든 사본이든 다 필요가 없다 불문하고 다 공개 대상이 된다 사본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19번 넘어가시면 1번 이거 막판 특강 때도 강조하지 않았나요 당사자 소송은 가장 먼저 여기 들어오자마자 강조되는 점이 피고적격이죠 피고적격이 당사자 소송과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저 배후에 있는 행정 주체가 되는 거고 항고 소송은 행정청이 된다 이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고 2번 3번은 아까 필판에도 잠깐 그렸었는데 객관 소송이죠 객관 소송은 법에서 허용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민중 소송 기관 소송 둘 다 법정주의라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 라는 거고 4번 보시면 자 이거 특별 재판적 얘기죠 일단 우리 항고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즉 보통 재판적으로서 피고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데 원고 입장에서 그럼 경기장 보통 재판적이란 경기장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옵션을 하나 더 주긴 하죠 그게 특별 재판적이고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2호 지금까지 가장 잘 안 나온 2호 가지고 특별 재판적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1번이 워낙 빈출이고 너무 기본적이다 보니까 4번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2번 굿몬 9번 좀 특징이요 전반부는 아까도 막 제가 이거 이렇게 내도 되나 조금 의문이다 막 좀 생소하다 지엽적이다 이런 얘기한 이런 얘기 한 적이 좀 많았죠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해설이 빨라지고 있어 뭔 얘기에요 앞에서 멘탈만 흔들리지 않고 아 뭐야 모르는 거 좀 많이 나왔네 뒤에 거부터 풀어야겠다 해서 뒤로 차분히 넘어가신 분들은 뒤에 거 빈출 지문이니까 빨리빨리 풀고 자신감 얻어서 다시 한번 전반부 넘어와서 차분히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반면에 앞에 부분에서 멘탈 휘말린 분들은 실전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어 왜 안 풀려 하면서 앞에서 좀 많이 말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반부까지 만약에 제대로 온전한 정신을 갖고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제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동영 모의고사 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몇 점이냐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시험에서 내가 멘탈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이냐 그걸 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20번 넘어가시면 1번도 자주 나오죠 이것도 맨날 제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관을 붙였는데 형식과 내용을 지금 주면서 문제 됩니까 안 되니까 물어봐요 그럼 일단 형식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형식 사법상 계약의 형식이든 협약의 형식이든 오케이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근데 2번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내용이 보통은 문제가 되니까 내용이 뭐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뭐 위법한 목적이다 이런 탈법할 목적이다 뭐 이런 이상한 내용이 부과가 돼 있으니까 내용에서 빵꾸가 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1번 선지에서는 형식만 얘기하고 있죠 형식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든 협약을 체결하든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문제가 안 되고 내용면에서 딱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문제 없는 걸로 전제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쳤죠 자 1번 받고 2번도 너무 빈출이죠 기속행위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부관 붙일 수 없는데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어도 원칙적으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일탈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쨌든 네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3번 일단 3번이 좀 생소했을 텐데 4번 먼저 보시면 4번 기간은 독립적인 행정소송 대상이 되느냐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기간이니까 안 되는 거고 다만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서 좀 특이한 판례가 있죠 이거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일단 특허입니다 특허입니다 특허는 재량행위니까 기간 붙일 수 있어 근데 기간이 위법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코 기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취소송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상충된 게 아니라는 걸 심지어 특강 때 마지막 사획재 특강 때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일부만 떼갖고 소송 못한다 는 건 맞아요 근데 애초에 일부만 일부만 떼서 소송할지 말지를 따질 실익도 별로 없긴 했죠 왜냐 전부가 위법하게 되니까 전부를 소송으로 갖고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일부만 하는 거 안 된대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선 큰 관심사는 아니죠 전부를 가지고 소송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두 개를 항상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틀린 거고 3번 보시면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 기한 기간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열 밤만 자면 뭐 사줄게 라고 확정적으로 기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불확정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내가 죽으면 그거 물려줄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죠 확실한 사실의 발생 사실에 지금 뭔가 준다는 이 행위의 효과를 지금 결부지켜놨으니까 기한은 맞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오늘 내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7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도 기한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 아무튼 확정 기한과 더불어 이것도 기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3번 이거 그냥 건너뛰어도 4번만 가지고 쉽게 다 맞출 수 있죠 자 21번 넘어갑니다 21번 넘어가시면 1번 양불규정 얘기죠 자 이때 종업원이 잘못하면 사장님을 불러다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귀샷에게 바로 올리면 안 된다 했죠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따로 따져봐야 돼 왜냐? 지금 깜빵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자 그렇다는 거고 나오면 안 되는 키워드 뭐냐? 전제조건 종속이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될 필요 없고 종속되지도 않는다 라는 거죠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귀속주체니까 얘가 제주는 알바가 넘고 사장이 돈 벌어 먹으니까 불려 나오는 거 맞지만 실제로 귀샷에게를 맞아서 깜빵을 가느냐는 두 번째 줄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별도로 따져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2번 통고처분 처분성 없다 너무 많이 봤죠? 과태료도 똑같고 2번을 어렵게 날려면 어떻게 나오느냐 제 생각에는 지금 뒤로 갈수록 엄청 빈출 지문이 반복되고 있죠? 앞에서 조금 너무 출제해오니 자기가 그 표현 임의로 꼬았던 거 있었죠? 그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후반부에는 좀 이렇게 깔아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렵게 나왔으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임의의 승복을 발효유권으로 한다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3번 통고처분 할 거냐 말 거냐 재량에 맡겨져 있죠 제가 항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파트 오면 행정청이 고를 수 있는 수단이 총 3가지가 있다 특강 때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렸죠 과징금 영업정지 대집행 이행강제금 그리고 마지막이 통고처분과 고발이었죠 그걸 의미하는 게 3번 선지고요 4번 가시면 지방직 공무원 6월에 합격해서 지방직 공무원 되신 분들은 사장이 지자체 종업원이 지방직 공무원 그러니까 그 둘 간의 관계 양벌규정 1번의 관계가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고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는 심지어 법인이라는 얘기가 있죠 법인과 그에 소속된 종업원 관계로 보면 되는 거고 이때 강론 공부하신 분들은 첫 번째 줄 자치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혹시 나오지 않은지 잠깐 체크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양벌규정 적용되는 법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었죠 자 넘어갑니다 22번 22번 1번 저는 개인적으로 1번 2번 선지 조금 사실 강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선지라고 봐요 자 1번 사법심사에 있어서 자 일단 행정행위 발급시라는 표현은 아마 처분 발령시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뭐 오케이 발급 오케이 뭐 발급이라 해도 그만이지 자 그런데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자료 사법심사를 한다는 거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처분에서 취소송이 걸려서 지금 이게 위법하냐 적법하냐 판사님이 판단한다는 건데 자 기준시점은 처분신 거 맞아 발급시점인 거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이견 없어요 근데 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사변종까지죠 사실은 변론종 결시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급시 제출된 것에 한한다 글쎄요 제가 해설에도 판례 실어났지만 제출 기한의 판례가 사변종으로 못 받고 있는데 원칙을 처분시 제출 제출 기한을 처분시로 원칙적으로 보겠다 글쎄 뭐 다른 의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낸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판례의 문구를 고려하면 1번 선지를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다툼을 일으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문에 마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했으니까 더더욱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라는 거고 2번 자 2번은 문제가 뭐냐면요 행정쟁소포 해놓고 다운 표현했죠 지금 법률의 이름 이게 지금 법률 이름입니다 표시할 때 그 꺽쇠로 묶어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쟁손법이라는 실정법은 없어요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이 있죠 따옴표 없이 그냥 행정쟁송법이라고 했으면 아 심판법과 소송법을 둘을 퉁쳐서 통칭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줘버리면 일단 여기부터 살짝 갸우뚱하고 그래서 일단 꺽쇠의 의미를 아 두 개를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해설해도 싫었다시피 존재 여부와 효력 유모의 확인을 뭐 일단 개념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니까 법에서 표현을 가지고 한 문장 안에서 그 두 개를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2번을 낸 거 아닐까 싶은데 살짝 꺽쇠의 일반적인 용리를 생각하면 조금 갸우뚱하자는 거죠 1번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갸우뚱하고 자 3번 보시면 3번이 근데 너무 명확하죠 이건 마지막 특강 때도 정리했고 제가 맨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거 이번 지방직의 이번 국가직이었나요 되게 어렵게 출제됐으니까 무조건 왓구를 머리에 놓고 그 왓구에다가 해당 지문을 끼워 넣어서 이게 맞네 안 맞네 판단해야 된다 맨날 설명했죠 그래서 1번 선결정 후처분인지를 살짝 체크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 법률이 위험결정에 의해서 날라갔는데 어떤 정신나가는 행정청이 그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결정 이미 위험결정 나는데 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 처분은 무효다 이런 경우는 잘 안 내고 보통 내는 건 선처분 후결정이죠 먼저 처분을 해놨는데 나중에 그 근거법률이 위험결정이 났다 이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무효 취소가 아니라 이 처분 시점이 있겠죠 이때로부터 언젠가는 재소기간이 도래하겠죠 주어진 사안마다 다릅니다 행정시판 거쳐왔으면 재교수정본 송달이고 안 거쳤으면 안날 90일 있은 날 1년 중에 빠른 날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재소기간이 딱 도래하면 그 이후에 소송 제기한 놈은 소급효가 안 미치고 즉 이 처분이 완벽하게 적법 유효하게 되고 그 이전에 빨리빨리 취소소송 제기한 놈은 취소 사유가 인정되니까 인용이 되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경우를 나눠도 끼케야 취소 사유지 무효 사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 그리고 재소기간 이미 도가념은 지금 불가쟁력 발생했다니 이거 소급효가 안 미쳐서 이 처분 그 자체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전부가 처분이라면 행정청이 이제 이거 적법 유효하게 확정됐으니까 얘에서 얘에서 금전부가 처분이니까 지금 돈 안 내고 있으면 도감매청 즉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시킨댔죠 판례가 이마저도 막아주려고 한다 언제 이후의 것을 위험결정 이후에 도감매청 진행 못하게 막고 진행이 됐다면 무효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무효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의 효력을 묻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 이 처분 자체의 효력을 물으면 빨간선 갖고 왼쪽 오른쪽 구분하신 거고 체납처분 독초감류 매각 청산을 묻고 있으면 위험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노란선 긋고 이 이후에는 진행하면 안 된다 진행하면 무효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지금 처분 그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 자체를 묻고 있는 거고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했으니까 사실 경우의 수를 나눠보긴 해야겠지만 나눠봐도 무효 사유는 등장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4번 보시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자 협의라는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절차상의 하자 예외 무효가 되는 경우 아니면 킵해놨다가 나중에 재량권 일탈 나면 내용상 하자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본다 이거 몇 개 외워둔 게 있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협의나 무슨 심사 절차 안 거친 것들을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몰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게 명확하긴 한데요 1, 2번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갸우뚱했어요 자 23번 넘어갑니다 자 23번 행정상 법률관계 1번 자 이것도 마지막 특강 때까지 다 다뤘었죠 근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국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행위인데 자 정확히 말하면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죠 수요취득의 대상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유도립게 선회하자면 일반재산을 일컫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뒤에 있는 대부행위도 마찬가지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가 대부계약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사법상 계약 맞습니다 일반재산을 전제로 하는 거라면 근데 대부료를 그래서 대부를 고지하고 통제하는 것까지는 아직 분쟁이 발생 안 했으니까 사법상 법률관계로 분류하면 되는데 대부를 이제 징수한대요 라고 하는 건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돈 하도 안 내니까 이때는 왠지 사법상 법률관계니까 민사소송 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때는 체납처분 절차 강제징수 절차에서 도감매청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 도감매청 하나하나 다 첨성이 있으니까 왜 있느냐 우리 하자승계 논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특강에서 마지막에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모의고사였나 하자의 승계가 결론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자승계 논의가 있다는 거는 뭔 얘기예요 선행처분 후행처분이라는 얘기죠 도감매청 하자승계 논의 있고 하자승계 심지어 되잖아요 자 2번 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나왔죠 심지어 앞에 광주시리 합창단을 해가지고 16번인가 나왔었죠 공법상 계약 파티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직 전문제 공무원 채용계약이니까 이거 제휴총 신청 거부한다는 거 뭐예요 이제 해제하고 집에 가라는 거죠 처분이 아니고 당사소송 가야 된다 틀린 얘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기출해서 한두 번 나와서 우리 단권화 했었어요 산업단지 입주계약 자 계약직 전문제 공무원 채용계약 아니죠 중소기업 정보 아니죠 공법상 계약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예외적으로 처분성 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공법상 계약이 맞다면은 만약에 맞다면은 입주계약 해지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니까 입주계약 해지가 처분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외워둔 거 꺼내서 아 처분성 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4인간의 입찰 계약 자체는 뭐 사법상 계약인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글쎄 그 근거가 법률이냐 계약이냐를까지 줬으면은 좀 더 명확하긴 했을 텐데 아무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대법원 판례가 100% 완벽하게 지금 정리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음적으로는 일단 근거가 법률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따라서 처분성 있고 없고를 나누고 혹시 그걸로 안 된다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는 아주 그냥 좀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 공기업이 아닌 이상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서 웬만하면 처분성이 있다고 보시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아무튼 2번이 너무 확실했고요 자 24번 넘어가시면 24번 봅시다 또 나왔죠 대집행 대집행이 되면 민사어송 안 된다 이번 지방직에 그대로 나왔었죠 그대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 특강 때도 했었고 대집행 되면 민사 조치할 필요도 없죠 자 그리고 2번 자 이것도 너무 많이 했었죠 공무스택 사인과 달리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양다리 3다리가 아니라 양다리다 그러니까 경과실이어도 국가배상법 독박 써야 된다라는 거고 3번 자 앞에서 설명했었죠 의무이행 확보소에서 고를 수 있는 거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그 다음에 통고처분과 고발 자 이행강제금 왜 그래요 이행강제금하고 대집행 고를 수 있는 건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까지 이행강제금이 적용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4번 이것도 마지막 특강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반복됐죠 공매 결정 통지 공매 처분이 있으면 유일하게 처분성이 있는 거 얘만 공매 처분만 있고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 플러스 얘한테 흠결이 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 조성에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 된다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이랑 다르다 까지 반복을 했고요 자 25번 넘어갑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죠 그래서 1번 자 이것도 우리 청문 같은 경우는 법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1번 법령에서 하래요 다른 법령에서 이건 청문합시다 라고 하면 해야죠 개별법에서 시키면 2번 신청인 아니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이때도 제가 수업시간에 몇 번 반복했는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 민원인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죠 자 그리고 3번 1,2,3호 되게 극단적인 처분을 주면서 이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개정이 됐댔죠 당사자 신청 필요 없습니다 거기 세 개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1번은 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넘어가시면 자 이것도 빈출이죠 청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엄격해요 자 우리 행정 절차가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랬죠 거기서 사전 통제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유제시 지지구 복구하다 보면 소송으로 안 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법원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행정 절차를 중요시하고 그 중에 꽃은 의견 청취고 의견 청취의 꽃은 청문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배제를 안 해주고 그 지들끼리 모여서 도장 찍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청문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합의를 봤어도 이거는 포기하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지 않아서 개별적 예의사로 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전부 일부가 뭐 이거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제 아니하고 마칠 수 있다 자 이것도 근데 뭐 갖고 이제 설명을 드렸냐면 자 2번처럼 엄격하게 보는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불법 오락장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2회 반송됐고 청문서 보냈는데 플러스 당일날 불출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청문을 했어야 된다 이때도 생략하면 청문 청문 그 네가 임의로 누락한 게 돼서 취소 사회로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카페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아주 예리하신 분이 이 조문 가지고 질문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대상자가 출석 안 하거나 의견 개진 안 하면 청문 그냥 그대로 종결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지금 요놈이랑 이 조문이랑 이 판례랑 지금 상충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 불법 오락장 단속된 양아치들 건달들 2번이나 보냈는데 제대로 안 받고 당일날 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냥 종결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 청문 안 했다 해서 이거 왜 문제 삼느냐 대법원 판례가 둘이 지금 상충돼 보인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두 번 정도 수업 시간에도 너무 좋은 질문이라 갖고 와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혹시 카페에서 그 질문을 하신 분 보고 계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설명드렸었냐 요놈은요 제대로 송달도 안 받은 거예요 제대로 송달이 가고도 두 번이나 제대로 뭐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래서 막판에 받고도 안 왔다 이러면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될 거죠 이거는 솔직히 행정청 잘못이 아니지 근데 그거조차 아니죠 제대로 송달조차 안 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건달이라고 내가 매도하긴 했지만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 청문회가 열린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하고 의견 개진을 안 했어야 된다는 거니까 뭐가 전제된 거예요 송달을 받았는데 내가 그냥 쌩까고 안 왔다는 게 전제된 거죠 얘는요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못 온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달을 제대로 받았는데도 출석 안 하거나 의견 개진 못 했으면 청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야 안 왔네 왔는데 입벙긋 안 하네 내가 뭐 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네 그럼 종결되도 되는데 이거는 못 받아서 못 온 거니까 판례 입장은 이거죠 이 조문을 적용시킬 수 없다 고지고대로 이거는 행정청의 끝까지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 조문 적용 여부를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위법이라고 봤던 거죠 자 그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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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이 이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2번 연장선상에서 같이 2번보다 더 빈출되는 저 판례 얘기하면서 3번 선지도 같이 엮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다 라는 거고 4번 당연한 얘기죠 처분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정도면 그거 하려고 지금 뭐야 의견 청취하는 거잖아요 청문 아니어도 다른 의견 청취여도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가 지금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의미에서 의견 청취하는 거니까 4번은 그냥 기본 개념인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마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제가 총평 때도 뭐 지업적이다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 군무원 시험 출제 경향 이런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물론 문제 공개 한 4년 전 5년 전에 한 뒤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했지만 솔직히 이렇게 나오려 한 거 예상 못한 거 아니고 그래서 특강 때 뭐 했습니까 오지문 같은 거 제가 정지문으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임의로 변형해서 드리면 여러분들 읽기엔 편하겠지만 원문 그대로 오지문 다 줬죠 그 이유는 뭐예요 군무원 시험에 이 지문 이 표현에 좀 투박함을 그대로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군무원 시험 기출 그대로 던져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 못했던 거 아니고 그리고 실전 연습이 좀 되셨던 분들이라면 앞에 조금 난이도 있는 선지 지역적인 선지가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후반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진 않았죠 후반부는 아마 일주일 전에 그 특강 그것만 닥암기 자 닥치고 암기하랬죠 그것만 했어도 맞출 수 있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만 잘하셨으면 그래도 뒷부분 가지고 앞부분을 많이 만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물론 당연히 해커스 합격 예측 지금 컷 모집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서 하는 게 훨씬 정확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그래서 한 84점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면 맞출 수 있었던 시험 아닐까 싶고 그 정도면 그래도 그 이상부터는 이제 꽤 잘 본 축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해설지랑 해가지고 제가 그 이 영상이랑 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보시고 혹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김대현 카페 마지막으로 주소 주소 한번 적어드릴게요 김대현 행정법 하면 가끔 이제 그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그 등업 절차도 없고 간편하거든요 카페.naver.com 해커스입니다 해커스 스펠링은 제가 안 알려드려도 되겠죠 해커스하고 뒤에 행정법 이니셜에서 hjb에요 여기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신 분들 제가 뭐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한번 더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건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당황하고 긴장하고 하면 실력 발휘 못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일일이 일일이 하거나 이거 가지고 너무 마음조림하고 막 자책하고 이러지 마시고 너무너무 소고 많으셨고 지금 요새 폭염주의도 내려서 힘들잖아요 힘든 시기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푹 쉬고 나서 한 번 더 할지 말지 그런 중대한 인사결증은 푹 쉬고 나서 어느 정도 재충전되고 나시면 저랑 상담하던지 해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일단 당분간은 편히 쉬고 놀고 여러분들 그간 고생한 거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